SK 하이닉스가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충북 청주 공장 증설 계획에 대해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4조 3천억 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원화 약세로 원자재값 등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최근 고환율 고물가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기존 투자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